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가 지역 내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탐색활동 협력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교육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강서구가 시각장애인 공무원을 위한 행정업무 매뉴얼을 발간했습니다.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진에게도 책임을 모를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27일부터 시행됐는데요. 이에 강서구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중대재해관리팀을 신설하고 지역 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업무를 수행합니다. 강서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발맞춰 효과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해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전담조직은 팀장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6명으로 구성되며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확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 지역사업장과 구 발주공사, 소속 공무직 및 청원경찰, 기간제 노동자를 대상으로 안전실태조사와 위험성 평가도 벌일 예정입니다. 강서구는 일터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사고 걱정 없는 안전환경도시 강설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가 지역 내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탐색활동 협력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교육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지난 26일 강서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서 열린 수여식에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표창장이 수여됐습니다.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는 지난 2015년부터 센터 내 스튜디오 등 현장을 활용해 영상미디어 분야의 직업을 청소년들이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에서는 아나운서미 PD체험 등 영상미디어에 관심있는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현장교육과 온라인 줌 교육을 함께 실시하였고, 특히 교육용 영상 콘텐츠를 자체적으로 제작하고 배포하여 교육현장에서 두루 활용토록 가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센터는 교육부 진로직업체험 인증기관으로서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체험 프로그램 마련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는 지역 주민들의 미디어 역량 강화를 위한 스마트폰 영상 편집, 영화로 배우는 인문학 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서구가 시각장애인 공무원을 위한 행정업무 매뉴얼을 발간했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세월 및 이호조 사용자 매뉴얼은 시각장애인 공무원을 주축으로 한 연구동아리의 활동에서 탄생했습니다. 매뉴얼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행정업무에 사용하는 세월 행정시스템과 이호조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사용법을 담았습니다. 또한 스크린 리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시각장애인 직원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스크린 리더가 출력하는 음성 메시지와 매뉴얼 속 용어를 일치시켰고 저시력 시각장애인과 장애인의 업무를 돕는 근로지원인을 위한 관련 이미지도 삽입했습니다. 이번 매뉴얼 제작이 시각장애인 공무원의 업무 적용력을 높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행정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이번 매뉴얼은 스크린 리더로 읽을 수 있는 컴퓨터 파일과 책자 두 가지 형태로 제작돼 서울시에 근무하는 시각장애인 공무원에게 배포될 예정입니다. 제28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가 지난 27일 2차 본회의로 폐회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의를 비롯해 현장 방문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하며 11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된 18건의 안건이 의결됐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등 7건의 안건이,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규칙의 재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의결됐습니다. 또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상정돼 처리됐으며,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의결됐습니다. 한편 다음 회기인 제285회 임시회는 오는 3월 21일에 개회될 예정입니다. 한편 다음 회기인 제285회 임시회는 오는 3월 21일에 개회가 최고로 이这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6개 광고물에 관한 조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